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학 정국입니다. 자 우리 올해 여름이 특히 이렇게 좀 무덥고 습하고 얼마 전까지는 비오고 그런 날은 진짜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지 날씨가 자 그런데 이제 9월 평가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우리가 좀 힘든 여름이지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평가원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평가원이 9월 평가원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내신도 같이 준비하고 평가원 하다 보니까 아마 정신없이 지냈을 거야. 그러니까 많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좀 약간 당했다고 할까? 자 그런 시험일 거야 6평은. 자 근데 9월 평가원은 이제 1학기 내신이 끝났고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 성장 실력을 좀 더 키워서 보는 이제 실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아직까지 지금 기출이 다 안 돼 있다. 선생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중에 나오는 많은 모의고사를 먼저 풀어봐야 되나요? 뭘 해봐야 되나요? 수특을 해야 되나요? 수학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무조건 1번이에요. 자 기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선장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기출 몇 번 풀었니?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 한 번이요. 그러더라고 한 번 푼 거는 안 푼 거야. 한 푼 안 푼 거야. 왜냐하면 똑같은 게 나왔을 때 풀이 과정이 기억 안 나요. 정말 비슷하게 기출이 다시 나왔는데 출제자들은 그랬지 기출을 다시 줄 테니 한 번 맞춰봐라 이런 의도일 텐데 저는 생소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기출은 정말 여러 번 풀수록 좋아요. 선생님이 3회 이렇게 해놨지만 더 풀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3번, 4번, 5번 기출을 여러 번 푸세요. 그러면 나오는 물질들이 반복되는 게 보일 거야. 꼭 양적관계 중화반응 4페이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1, 2, 3페이지를 위해서요. 1, 2, 3페이지를 좀 더 빠르게 어떻게 푸나요? 정말 먼저 기출을 반복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정말 기출을 많이 풀어야 돼요. 3번 이상 정말 미니몸이에요. 무조건 3번 이상 푸셔야 돼요. 그리고 풀면서 계속 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 이 시기에는 이제 반복이야 얘들아. 반복. 개념서 반복하고. 샘이랑 했던 우리 개념의 정답. 반복하고. 훈구단 계속 반복해 주시고. 또 우리 스킬 정리했던 SGS, SGS. SGS도 반복해 주시고. 이제는 반복이야. 정말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고 만들고 다지게 하는 거예요. 이 시기부터는. 9평이 끝나도 마찬가지야. 9평 끝나고 수능 때까지도 뭐해요?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출을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채워 놓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실전 연습.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 정답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성하면 돼요. 시즌 1, 2, 3. 지금 9평 전까지는 1, 2, 3. 그 다음에 9평 이후에는 파이널 모의고사 내놓을 건데. 시즌 1, 2까지는 지금 완강이 돼 있고요. 시즌 3는 8월에 나올 겁니다. 8월에 내서 9평 전까지 또 한 번 풀어볼 수 있게. 1, 2를 풀어놓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진짜 양질의 문제야.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있는. 그래서 최근 경향까지 잘 반영돼 있는.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요걸로 요런 모의고사들로 정답 모의고사들로 새로운 신유형 문제들은 대비하시고 근데 그 전에 이거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기출 먼저 3번 이상 반복하시고 그리고 EBS야. 그리고 수트, 수안.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해 주시면서 실전 모의고사. 병행해 주면 이제 9평 대비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자, 얼마 안 남은 여름방학이지만 여름방학 너무 짧아. 그리고 이제 막 장마 끝나면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름을 정말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9평 점수가 달라질 거고 나아가서 수능 점수가 달라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우리 두 번째 평가원, 구월평가원 파이팅이다. 정말 힘내자. 자, 힘내서 9평 잘 보고 자, 수능까지 샘이랑 같이 한 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구파들 끝까지 자, 9평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